어 이러니까 뭔가 혼성그룹 같다 백댄서 이제 아 사실 메인 주인공 유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생존자 한국인 생존자 준 출시가 되었죠 잘생겼어요 사실 확실히 얼굴값 하네요 이렇게 생기면 어떤 느낌일까 하루하루가 짜릿하겠죠 이름은 준이고요 준 신생존자 준 플레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마을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잘생기긴 했다 야 좀 많이 잘생겼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죠 일단 음성 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아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바꿨구나 구급합 어 자 음성 힘 빠지는데 어 일단 잠깐 들어봤는데 어 오케이 음성은 아쉽네 어 뭔가 되게 잠을 잘 못잤나 예 확실히 좀 연습생 생활이 힘드니까 예 그걸 좀 반영한 것 같고 으우스 금어 어 어 뭐뭐뭐라고 자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건가 탱키우 어어 방금 처음에 고마워라고 한 거같은데 어허허허허 그래요 자 그다음 지금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친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빵구는 끼지 않겠습니다 예 자 가보자 아 이거 그리고 마을맵 바뀌었네 지금 보니까 진짜 중앙이 사라졌다 온다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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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힘 빠지냐 뭔가 뭔가 되게 되게 힘 빠진다 기분 다신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 진짜 이게 뭐 이상한건 아닌데 그 마을 뭔가 살짝 그 사이버 가수 느낌 나네 오케이 일단 뭐 첫판은 무난 무난하게 돌아가서 나이스샷 땡큐 뭔가 살짝 고마워는 진짜 고마운거 같고 이 땡큐는 살짝 들었을때 뭐랄까요 되게 스윗한데 되게 스윗하다 자 방금 사리버 온거 같은데 오케이 사리버 왔고 아니 되게 아니 되게 뭐라그래 웃음벨이네 이 친구 웃음벨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키보드로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깔아볼게요 오우 끝인가요? 뭐야 아 이런거 끝이야? 오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니까 저게 이제 이제 주기적으로 뿜소리를 내므로써 살인마한테 회이크를 준다 아아아아아 땡큐 아아아아아 오케오케 그니까 진짜 확실히 교란용이네요 알람같은거네 어 뭐야 땡큐 어 흐흐흐흐 나 주는줄 알았 어? 나한테 주는건가? 어 깜짝아 살인마 온줄 알았어 어 이거 전설 아니야? 오케 도망 어 되게 방금 저한테 아이템 주신 이 스윗한 준의 보이스에 설레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생각을 좀 받아봤어요 땡큐 아군들이 보니까 어그로를 잘 끄는 이유가 있네 이 준의 응원 덕분이네 땡큐 땡큐 이 스윗한 보이스로 또 준의 이제 고맙다고 하니까 다들 더 열심히 살아남네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맛보기로 해봤고 바로 다음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입니다 이 점프 컨트롤은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채팅창 오 잠깐만 오 할머니 신스킨이다 샌새다 하 오 저게 신스킨이구나 야 야 신스킨이구나 아 이거 사람으로 변신이 안 먹어지는 거 좀 안타깝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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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이라는 생존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작이 원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아이작이 원탑이라고 이거 할머니가 올 수도 있겠다 잠깐만 좀 빼자 어 안오면은 돌리고 어 맞죠 할머니 왔죠 예상대로 본거 같은데 어 아우 힘 빠져 도대체 빨간색 그리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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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망차 와리 가리무빙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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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이 원탑이었는데 와리빼리무빙 나이스샷 오 안 됩니다 와 리 가리 무빙 요 리 조 리 무빙 지금 어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셨네 근데 이제 원탑 자리를 뺏겼다 원탑 자리를 아이작에서 준으로 대체가 됐네요 왔다 킬러 체생맨 하이핑 체이스 하이핑 체이스 킬러 체생맨 요 리 조롤이 무빙 지금 할머니 왈 리 가리 무빙 요 리 조롤이 오 오 오 오 그만 따라오세요 할머니 지금 아핳핳 간다! 여래저르보벵 오오 그만 그만 그만! 할머니 그만! 어어 그만! 반대로 돌아온다 그럼 나도 반대로 심리에 심리에 트랩에 트랩에 트랩 자 할머니가 반대로 오니까 저도 반대로 가고요 고서 좋아 고서가 이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고서가 낫다 아니 이거 사람으로 변신해서 먹어야 되는 거 좀 많이 불편한데? 아 돌리고 괜찮네 온다 어 분명 있었는데? 반대로 돌아오나?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아 오케이 다른 사람 먹으러 저 뭐냐 잘못 들은 거야? 와우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응원단장 좋아 와 와 와 왔다 사라졌는데? 방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좀만 더 돌려보자 나이스 샷 저 갑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우 아 상자가 여기도 있네 아 야 오우 오오 뭐야 나 이제 나갑니다 로이브 안돼! 오 잠만 안 맞어 와리카 레 무빙 요리조리 무빙 오 다행이다 오 오 다행이 아니다 오 다행이 아니었어 큰일 날 뻔 다 돌렸네 여긴 오우야야야 야 야아이잉 아까비 안돼요오 할머니 도망lya 크리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와리가리 무빙 요리조리 무빙 둥글게 X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ㅓ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위험했어 오오오오오 아이제 떴다 연장 와아아 아까 그롷게 안뜨던게 지금 하하핳 도망쳐! 결과 재생매 아잇핀채즈 지금 아 안돼! 안돼에에! 오 뭐야 나 못봤어? 어우 저기 가셨네 뭐야 이 문이나 일로 가자 어 근데 이거 나한테 보면 곤란한데 지금 안돼야 할머니 아 도망쳐 자 요렇게 GG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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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